안녕하세요. 이번 코러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폼 대체버스 선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남 한 종목입니다. 이틀 쉬다 오니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랜만에 달리는 거다 보니까 쌩쌩한 체력으로 신명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입니다. 오늘 순위를 보니까 섹터별 특징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1위부터 섹터들을 조금 나열해보자면 전자상거래, 태양광, 의료기기, 5G 통신장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스토리지까지 구색들이 다양합니다. 그래도 기술주들이 조금 중심으로 강세였던 하루였던 건 맞는 것 같고요.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는 EXR인데요. 제가 어릴 때 학창시절 때 좋아했던 누나가 EXR 티셔츠를 되게 자주 입으셨었는데 요새는 EXR 안 입죠? 네, EXR은 그 EXR은 아니고요.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라는 기업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셀프 스토리지 관련 리츠 기업입니다. 이 EXR이 갖고 있는 부동산 지도인데요. 거의 다 전국에다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R의 스토리지에다가 개인형 보트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은 리츠 기업들의 10년간 주가 수익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EXR이 스토리지 기업들 중에서는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리츠 기업들 중에서도 거의 2등인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9배가 올랐는데 주주분들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돈을 잘 벌어서 그런 건데요. EXR이 이 표는 리츠 기업들의 FFO, 그러니까 FFO가 펀즈 포럼 오퍼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 EXR이 이 연두색 선이 다른 업체들에게 월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약 25조 원 정도 되고요. 배당 수익률이 약 2.4% 정도 되기 때문에 리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XR도 한번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위 한번 본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왜 이제 나올까 할 정도로 좀 반가운 종목인데요. 미국 전자상거래의 제왕 아마존이죠. 사실 연초 대비 상승률을 조금 따지자면 애플과 더불어서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는 열등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제 상승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 지역에서 반독점 규제 관련 심사를 또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부정적 이슈가 있든지 말든지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네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어제 거의 5%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나스닥도 강세였던 하루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이렇게 강세였던 것은 아마존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제프 베조스인데요. 제프 베조스가 CEO 자리에서 물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앤디 제시라는 사람이 물려받게 됐는데요. 베조스가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고요. 회장으로 갑니다. 회장으로 가니까 부럽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장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주항공산 업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스페이스X와 아마존의 블루오리진이 본격적으로 우주전쟁을 펼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앤디 제시라는 사람이 원래 2003년부터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를 이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부 책임자에서 CEO로 됐던 사례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와 동일한 사례인데요. 이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되면서 클라우드 사업부에 좀 주력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우상향했던 것을 미뤄봤을 때 이번 아마존의 결정도 제시가 CEO가 됐던 것도 주주들이 좀 눈누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펜타곤이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와 100억 달러 그러니까 1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죠. 이런 100억 달러짜리 클라우드 인프라 딜을 취소하고 멀티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던 것도 아마존에게는 굉장히 수혜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도 클라우드 딜을 할 때 한 곳에다가 몰아서 딜을 하는 경우는 요새는 잘 없거든요. 멀티 클라우드가 대세인 것만큼이나 100억 달러 딜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싱글로, 싱글밴더로 채택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작용이 됩니다. 현재 클라우드 사업자 점유율을 보시면요. 아마존이 아직도 30%대를 수성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점선입니다. 아더스, 그러니까 기타 클라우드 사업자의 점유율인데요. 빠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타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공룡 기업들의 공룡 기업 몇 군데가 시장을 다 잠식하는 트렌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존에게는 분명히 수혜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클라우드 사업 인프라 시장 현황을 보시더라도 각 기업들의 인프라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도 지난 1분기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성장률도 늘어났죠. 결국에는 기업들의 클라우드화라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도요.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보다 이후에 온라인 쇼핑에 더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또한 63% 정도는 온라인 쇼핑에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쓸 계획이다 라고 밝힌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7%는 아마존을 쓰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번 온라인 쇼핑에 맛을 들리면 끊기가 어렵죠. 이것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판데믹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꿀을 빨고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또 꿀을 빠는 아마존은 참 복을 타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2위를 기록한 제네락 홀딩스인데요.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순달람에서 처음 언급해드렸던 때가 350불 때였는데 거기서 또 20%가 급등했네요. 아무래도 S&P500 수익률 상위위를 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장점인 에너지 저장장치에 더해서 마이크로 인버터 사업에까지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강세의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기존의 제네락 홀딩스는 태양광 패널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장치를 만든 회사였는데 이렇게 인버터까지 진출하게 되면 엠페이지 에너지와 솔라에이치와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하락 종목들은 1위부터 5위까지 깔끔하게 전부 다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고요. 이유도 깔끔합니다. 지난 오펙플러스 정상급 회의에서 생산량 조절을 내년 12월까지 8개월 더 연장하자고 하자 아랍에미리티가 갱판을 쳤죠. 그 이후에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회담이 시소됐었는데요. 그리고 유가가 급등했었는데 이번에는 외부자, 외부자인데 그냥 외부자가 아니라 큰형님 미국이 나선 겁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참다 못한 바이든 행정부가 오펙플러스 원류 생산 회담에서 서로 간 타협점을 찾으라고 압박을 넣은 거예요. 참 무서운데 이런 이슈가 좀 전해지자마자 유가 상승에,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하고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원류의 8월, 최근얼물, 선물 가격 추이인데요. 77불 가까이 갔던 게 다시 75불을 하이하면서 지금 73불대에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순날람의 히든 코너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신 베테랑 투자자들이 60대 이상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종목 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선택은 매번 60대 이상 고객님들의 순위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2030 세대 못지않게 기술주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1위가 모더나였는데 오늘은 1위가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ETF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5위에 랭크된 게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주가가 반등 움직임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최근에 좀 동략을 잃은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차트는 아크 자산운용에서 7월 1일에 매매한 매매 보고서인데요. 아크의 ETF 중 하나인 ARKW에서 팔란티어 지분을 7월 1일에 71만 주가량 매각했다고 합니다. 아크 자산운용이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언을 해왔던 만큼이나 의문점도 그만큼 많이 생기는 국면인데요. 한편 팔란티어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그리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 업체들한테도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팔란티어 사업부가 크게 보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CIA나 FBI를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업부인 고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업체들한테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드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팔란티어가 지난주에 라틴 아메리카의 최대 미디어 기업인 그루포 글로벌과의 파운드리 계약을 2년도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봤을 때 본업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행보가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순위 설명 마치겠고요.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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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to nessa 내용을 누 Ana